배디꿈은 아니에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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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배빵 아니에요. 성재 아나운서님 살 많이 찌셨다. 사실을 얘기했대요. 네. 본격 팽디 여자타임. 바로 팽디의 1침. 팽텐을 몰아서 엄청 들었는데요. 정작 꿈에는 팽디가 아닌 배디가 나왔어요. 끔찍했습니다. 팽디, 베거슨에게 꿈에 찾아오지 말라고 1침 부탁해요. 어? 이거 친배파. 팽디는 과연 어떻게 1침해줄 것인가. 일단 채팅장에 개꿈이라고 하지 못하지 않고 악몽이라고. 친배파. 팽디의 1침. 아니 친배파가 아니에요. 팽디의 1침. 형준아, 내가 꿈속으로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하하하. 아, 다. 배디 밀어내는 건가요? 꿈속 사서? 그렇죠 당연하죠. 발로 차주실 건가요? 네. 여기 떨어졌습니다. 난 떨어지에. 하하하하. 배디 꿈은 그러면, 어 아니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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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배디 꿈은 개꿈일까요? 좋은 꿈일까요? 어, 그냥. 그냥 꿈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생디가 진짜 귀었네요 감사합니다 엄청 사랑스러웠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요새 성지영 살쪄서 돼지꿈이라고 살찐 것 같나요? 베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좀 찌긴 찌쌌어 그쵸? 네 엄청 초반에 엄청 말하셨거든요 춤추셨을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오 성재 아나운서님 살 많이 찌셨다 생디 어머니 1쯤 북극곰 클래스라고 저도 봤습니다 북극곰같이 생기신 거 같아요 북극곰 닮았다고 한 거에 그 베디 표정 제가 보고 엄청 웃었는데 아 닮으셨죠 네 배뚱땡이라고 배뚠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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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거 뒷담하지? 라고 채팅창에 아니 저희 뒷담화 어흥 그쵸 사실을 얘기했네요 하하하하